들려드리고 방울기를 지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구별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뜻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어... 어.. 저거 왔어요 네 우선 오늘 셀리스트는요 하나하나 제가 다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로 이제 삭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감독님들이랑 골라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앵콜곡은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딱 선정한 곡이에요 어...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죠 저... 에게 잠은 자다 저에게 아 정말 즐거웠어요 어...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포토로 하는 이번에 정말 경사로운 팬분들이 많잖아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경사로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화이팅! 와우! 화이팅! 같이 가 화이팅 화이팅.. 화이팅! 화이팅..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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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풍색 우이또 화이팅 어 освещен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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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